그럼 앞으로 내가 오고 싶을 땐 언제든 올 거야 여기 그럴 때마다 사랑과 감사 기쁨과 환희로 나를 맞는 거야 오케이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있네 구타와 욕설로 맞아줄 순 있다 내가 일단 오늘부터 맛보기로 해볼래 김비서 짤려도 좋단 얘기야 나쁜 놈 그러기만 해봐 나한테 화냐 나한테 옷이 문제야 미친 저 봐 저 봐 여자들은 왜 그래 자기들끼리 있으면 안 그러면서 꼭 남자랑 있으면 입술에 크림 묻히고 묻은지 모르는 척 하더라 아 들어 이리 와봐 왜 티슈가 없잖아 그럼 옷으로 닦아? 한 코 한 콘데 경고하는데 앞으로 나한테 폭력 쓰지마 나한테 또 폭력 쓰면 난 앞으로 이렇게 대처할 거야 鹿 films 어 시 sorer 아어커맴 흑